안녕하세요. 백콘 야구단 1위 치열이 나와 스와이스 치열 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어머 세상에. 오빠 지효 안 꾸가지고 너무해.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제 파트너가 될 해설위원은요. 다현씨로 결정. 지효씨 미안해요. 빨리 웃겨서 자. 지효씨 지효도 못해요. 지효도 못해요. 지효도 못해요. 지효도 못해요. 비카츄. 지효도 못해요. ㅋㅋ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야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이거 아파 나 심이 아파 나 심이 아파 이거 아파 트와이스가 아주대에 왔어요 어쩌라고 흥 지효 일어났어요 여자분도 일어나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약속해줘요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약속해줘요 와 야 이거 뭐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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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뭐야 어떻게 해 와 진짜 싫어 같은 배포 들어 뭐야 진짜 싫어 그래 둘 셋 치워라 들어주대요 난 그냥 이쁘게 생긴곤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들어 힝힝 난 그냥 이쁘게 생긴곤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힝힝 보내味이었어요 힝힝 여러분 춤 추리지 않으시죠 자, 녹음하세요 하나 둘 셋 지효 일어났어요 3 지효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기도나 본인뿐만 어쩌들 아 진짜 빨리 빨리 아! 네! 여러분! 이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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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oh, pineapple pen, apple pen, pineapple pen, oh, pen, pineapple Oh n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ne, two, three, four You can start Okay? Okay so far Wichung Well, whenever the considered to be nice I like H-O 1, 2, 3 안녕, 나 소아이스가 T.O야 안녕, 나 소아이스가 T.O야 안녕, 어때요? 소아이스가 T.O예요 반칙에 나온 거OT 1, 2, 2, 3 안 위험해 1, 2, 3 뿐 2, 3 아, 내가 시켜 아는 거 CHABE tesika 아앗앗앗앗 아오앗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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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리더에게 불만이 있다 아하하하핳 대팔찾기면서 왜 비가 내려와 이상해 있어 이상해 안 아파?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얘 지금 안 아파서 다들 자랐는데요? 안 아파서 집을 가신 예쁜 지역을 보일 수 없지요 넙 넙 넙 넙 넙 넙 넙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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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베라 너무 좋아 베라 너무 좋아 베라 유메인 애교 멤버 321세대 321세대 지우짱과 캔디가 엄청 좋아 샹샹샹 샹샹 천천히 가야 되는데 샹샹샹 멈춰서 샹샹샹 샹샹 1,2,3 샹샹 샹샹샹 샹샹 샹샹샹 샹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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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샹샹 도미씨 어디갔어 어디갔어 치즈 김밥 많이 쫓아왔어 역전의 기회를 노리며 대결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지현 선수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데요 지현 선수 엉덩이를 찍을게요 너무 예쁜 날 흔들고 가시나 날 흔들고 가시나 더 나아가시나 그리 쉽게 더 나아가시나 같이 가자고 계속 해놓고 같이 절 vaccines! 절 안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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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안.. 절 안 terms! 절 안 terms! них을 잘하는 걸 한 Aí아! 절 안 terms! 나도 우단을 해 볼까? 빨리 꺼 해 볼까? 디디 어려 humour 의자! 자동det 남성독 남성독 다음날 의자! 우리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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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와요? 공주와. 그래? 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꿍꿍 알다. 그렇죠. 내가 바로 그 친구인데. 오빠 저더래요? 진짜. 꿈꽃도 귀신 꿈꽃도. 여러분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 정말 한 입도 안 먹었어. 왜? 김치. 아 김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제우꺼. 내꺼 먹었어? 많이 먹었잖아. 응. 집에서? 응. 식사에서 먹었어? 응. 진짜? 응. ் Seung Th Arbeits estiverının. 날씨가 있어. 인사람이 compl치는 러시어. 애 Web 이루는holders. 라고를 자본점이나 카메라ě. 새로운 predefin vaccination. 러시어.